그럼 먼저 윤희석 안상태 갑니다. 박수 한 번 주세요. 자 룰렛 돌려주세요. 멈춰. 1번이에요. 이무새 빗속에서. 빛내리는 거리에서 그대 모습 생각해. 이룰 수 없었던 그대와 나의 사랑을 가슴 깊이 생각해. 이룰 수 없었던 그대와 나의 사랑을 가슴 깊이 생각해. 생각하네. 온종일. 비 맞으면. 그대 모습. 생각해. 떠나야 했나요. 나의 마음. 이렇게. 빗속에. 남겨두고. 흐르는 눈물. 누가. 닦아주나요. 흐르는. 뜨거운. 눈물. 혹하니. 처. 처 많은 사람들. 누가. 내 곁에 와줄까요. 내 곁에 와줄까요. 빛날리는. 거리에서. 그대 모습. 생각해. 이룰 수 없었던 그대와 나의 사랑을 가슴 깊이 생각하네. 윤희석 씨. 성공. 윤희석 좋아요. 노래 잘합니다. 그리고 완전 여유를 찾았어요. 그러니까. 이런 팀이 꼭 우승을 하던데. 그리고 약 십 몇 년 전에 SBS에 저랑 출연한 적이 있었대요. 예능 프로에서. 그땐 일반인으로. 어머. 진짜요. 멋진 만나. 안에 있느라고 답답하셨죠. 형님. 운명의 시간. 그때는 그냥 일반. 사랑의 찜나무 추연했다가. 연예인이 됐어. 자 이제. 욕심쟁이. 욕심쟁이 윤도현 씨. 준비하고 있어요. 각오가 대단합니다. 스탑. 김수희 못 읽겠어요. 김수희 못 읽겠어요. 가로등도 졸고 있는. 비오는 골목 뒤에. 두 손을 마주 잡고. 헤어지기가 아쉬워서. 애태우던 그 밤들이. 지금도 생각난다. 자꾸만 생각난다. 그 시절 그리워진다. 아. 지금은 나 믿지만. 아직도 너를 못 잊어. 이효이터 형. 연애를 감사합니다. 나는 못 잊었는데 너를 못 잊어. 예예예. 그렇군요. 두 분 준비 되셨나요? 네. 네. 갈게요. 그만. 그만. 지스타. Give it to me. 들리지 마라. 민환엽 책임 1,2,3,4가 작사 작곡을 했네요. 신곡이죠? 예. 최신곡이에요. 지스타. FX.